2020년도 5월 5일 날 발언한 거거든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에 출마해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투표를 하고 투표함 바꾸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5월이나 그 이후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가 자유당 시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시절 재검표 결과 위조투표주로 몽땅 바꾸치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잠잠하고 주요 언론은 취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대한민국을 사기극으로 가지고 놀면서 점점 불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서 거짓말한 정치인들을 선택해야 될 책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게 되면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에서 조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에서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를 하고 당일 투표 득표를 해서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를 가름하는 것이 모바일 투표 득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도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이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이고 이것이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오른쪽이 여러분들 2021년 6월 국힘의 당대표 경선이거든요. 여러분 크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에 여러분들 방법이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이 진경훈이 플러스 17.22% 김태호가 마이너스 16.52% 나머지 당 후보는 모두 다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힘당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과 이준석만 차이값이 마이너스 7.82% 10.92%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여러분들 다 차이값이 오차범위인 0에서 3% 차이인 겁니다. 이 두 선거를 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이 선거를 다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를 조작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는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표로 보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나죠.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투표 조작은 공직선거는 차이값을 가지고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작을 딱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위조 투표지를 만든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다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파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지가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쇄소에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숙여표한 게 다 사귄 겁니다. 그냥 투표함 속에 다 가짜 투표지를 넣어놓은 것을 그냥 수작업으로 여러분들 세자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QR코드가 있어서 사전투표 용지인데 투표 용지가 안에 이런 본드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또 붙어있는 겁니다. 본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본드가 이런 붙어있는 본드를 붙어가지고 이게 사전투표지에 본드가 붙었다는 이야기인 인쇄소에서만 이런 본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드가 붙은 거죠. 본드가. 본드가. 기가 찬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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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